비즈니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든 걸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fit up 유격하게 압도 베이비 Yeah, yeah 비즈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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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디가? 밥 먹었어? 밥 먹을래? 아 왜 나 밥 먹으러 가자 재효야 어디가 누구야? 설마 여자친구야? 아직은요 먼저 가볼게요 왜? 왜?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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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